여러분 배우분들과 함께 토터타임을 갖는 시간을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세요. 네, 오른쪽, 뒷쪽 바라보고 오른쪽 같이 보시세요. 네, 계속 바라보고 왼쪽 한 번 더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위에 주영 역할, 정성 역할 배워보건만 남아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잠시 무대 옆에서 데뷔해주세요. 네, 그대로 진행할게요. 가운데 정면 봐주시고요. 계속 가방하게 손을 치워주시고요. 계속 바라보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보고 왼쪽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쪽에서 각자 기술을 진행하겠습니다. 객석 바라보고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객석 보고 오른쪽 볼게요. 객석 바라보고 왼쪽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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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의 웨어 스피랑두인이였습니다 저희는 수사 시작합니다 같은 순서로 가운데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객석 바라보기 왼쪽 보냈습니다 김일이 전화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장 공연치는 리뷰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발표가 어려운 발표가